공부를 해도 이렇게 욱하는 거 올라오나요? 하는데 제 마음을 봤을 때 똑같이 올라와요. 욱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몰라와 자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. 몰라가 한 번 무력화시키고 자명이 한 번 쳐주면 욱하던 것도 많이 쇠약해져요. 그냥 욱하다 말아요. 뭐 어떻게 해요. 그런데 만약에 예전 같으면 욱이 그대로 나갑니다. 여러분 진짜 막 살다 보면 뇌도 안 거치고 그냥 나갈 때 있어요. 욱한 게 그냥 이미 나가 있어요. 그쵸? 내가 말했나? 하기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. 성질이 확 나가버려요. 사람이 제일 못 감춘다고 해서 그 욱하는 거를 우리말에서 성질 부린다고 그러는 게 인간의 성질은 희노애락이 다양한데 분노에 대해서만 성질 부린다고 하는 건요. 다른 거는 그나마 감출 수가 있는데 분노는 못 감추고 나온다는 거예요. 확 나와버린다. 우리 감기 못 감추듯이 분노도 못 감춘다는 거예요. 눈빛부터 막 무섭죠. 화가 나면 온 몸으로 화를 내잖아요. 그러니까 성질 부리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질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 못 막는 그런 힘이 제일 강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화가. 분노가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분노가 아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. 제일 좋죠. 그런데 저도 살아보니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애고가 있잖아요. 그런데 애고는 애고는 저항을 받으면 욱하게 돼 있어요. 그걸 어떻게 막아요? 애고는 저항을 받으면 욱하게 돼 그 프로그램이 돼 있다고요.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욱은 올라와요.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가 한 10층이고 엘리베이터 지금 나갔는데 강의 끝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기뻐서 나가셨는데 엘리베이터 안 된다고 그러면 욱 안 하실 분이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그죠. 욱 올라오는 걸 몰라 자명으로 보고 돌리고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기분 빨리 돼서 뭐 건강에도 좋고 내려가지 걸어가지 뭐 이런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는 거지 욱은 올라옵니다. 왜? 애고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. 저항 받으면 욱하게 돼 있어요. 이것까지 거부하시겠다면 여러분 밥도 못 드세요. 배고프면 허기가 지면 뭔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그 프로그램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. 욱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지금 여러분 애고에 프로그램 된 대로 살고 계시면서 요거는 불편하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고건 안 됩니다. 요거 받으시면 그것도 좋은 거 있으면 요것도 다 같이 받으십니다. 내 애고로 인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애고는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. 그거를요. 몰라 하나로 쳐낼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마어마한 전쟁을 막아낸 거예요. 마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건데 빨리 평정한 거예요. 진압을 빨리 한 거예요. 그런데 바꿀 수도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중생의 맛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아예 그러지 말자는 말은 못 해요. 왜냐하면 우리 애고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애고가 하는 건 하는 건데 욱하는 거 올라오는 거 이것도 막을 수는 없는데 올라왔을 때 빨리 처리하시는 지혜롭게 처리하시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. 과거에 대한 회안이 올라왔을 때 집착이 올라왔을 때 올라온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하수예요. 고수랑 하수 차이는요. 김연아 선수 있죠. 제가 예를 많이 들지만 김연아 선수 자빠지죠. 시합 중에도 자빠지죠. 저렇게 밥 먹고 피겨만 해도 자빠지는구나 하게 자빠지죠. 축구 선수들 맨 헛발질하죠. 밥 먹고 축구만 했는데 왜 헛발질하는 거야. 그런데 헛발질하죠. 고수랑 하수 차이는 자빠지고 헛발질하고 바로 쿨하게 돌아설 수 있으면 고수고요. 헛발질했다는 게 마음에 남아서 계속 있으면 이게 하수입니다.